정말 열악하구나 지금 환경이. 형 완전 치약이에요 바닥 바닥. 형 그럼 스케줄이 무슨 무슨 요일날 있어요 제일 바쁜 날이? 제일 바쁜 날? 나 요즘 많이 안 바빠. 1년 내내 배워줄 수 있어요? 요즘은 그래. 병진이 형 형 지금 어딘데요? 지금 나 제주야. 아 제주도에요? 제주도야 요양아 있어. 오늘 왔어 오늘. 형 말고 그럼 형이 또 방송인 중에 볼링 잘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네? 저기 걔 있잖아요 저기 알렉스. 알렉스 크레이지 커잉. 하실 얘기 있어요? 아니 저랑 비슷한 처지의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. 네? 저도 여기서 예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.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. 같이 고등학교 때 연기하던 친구인데 데뷔를 비슷하게 같이 했어요. 근데 얘가 한 13년 동안 지금 운드네 있거든요. 모명사 가는 거. 네. 운드네에 있는데 그 친구가 볼링을 병진 선배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 비슷하게 저는 친다고 계속 듣고 있어요. 야 너 우리 동네 예체능 봤니? 어 봤어 봤어. 야 너 나오는 거 봤지? 나 나오는 거 봤지? 어 어 봤어. 야 너 이번이 기회야 너. 야 너. 야 세상이 변해. 난 그걸. 난 경험했다. 맛있어? 아니 잠깐만. 나 썩이 나는거야 지금? 이재용. 딜러에도 옛날인거 같네. how are you? 저 알렉스씨 맞죠? 네 맞는데. 아 알렉스요? 아 저 이수근이에요 이수근. 아니 말투가 이상해가지고 중국뿐인줄 알고. 아이고 아 5. 도대고 너 지금 저 가게 보고 있는데 그것맛있나?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스토런에서 만납시다 자 이거에요 와군 아 운전한다 형님 운전하실게요? 아 나 운전 좋아해요 아 그래 우우우우우우우우 으 지금 총담동 그럼 어떻게 되나? 그럼 가로수길에서 렉스를 잡고 그 친구 전화해서 나오면 인상체감 얘기해 주면 우리가 가서 이제 여의도 콜로스로 가서 검증하고 검증해서 안 되면 보내고 수근아 전화해봐라 우리한테요? 네? 저기 렉스씨 네네 형님 네 수근이예요 가게앞으로 잠깐 나와보시겠어요?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런거 그냥 가는거에요? 이 얘기로 못된다 전화로 마무리하게 며칠을 견상하라고 우리 동네 얘 진행이 아니라 우리 동네 납치범인데 우리 동네 선생님은 어디 만나면 별명하지 나랑이들 인상 없기 좋지 아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쯤 계세요? 아 오케이 아 그러면 도상공원으로 이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 좀 할게요 도상공원 정문 앞에 계세요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벗어 선글라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 형님 근데 저희 어디 가는거에요? 어디 가는거에요? 가보면 안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의 다 이제 정문이 왔습니다 어? 정문이 말이야 정문이 말이야 얼굴만 얘기해 얼굴만 얼굴만 잘생겼어 키꺼고 도상공원 정문이잖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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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니 홍신걸 좀 미쳤고 즉각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멋있어요 야 오랜만이다 볼링이라는 종목이 프로 아마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